이상해? 아니, 저... 그럼... 저... 진심으로 맛이 없어가지고... 아, 이거... 먹방이 없는데? 맛있네? 음식이 많네 어, 저먹겠습니다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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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가봅시다. 제가 이제... 선생님, 음료수요? 네 선생님, 물, 물. 아, 물 드시면 됩니다. 가져드려요? 아, 왜? 이 학교로 살 질의... 황세님이 자극적인 맛 싫어하시는 거예요. 손님 맛이 돼 손님 맛이 돼 섬섬한 맛 좋아해 추운 사람이 맛이 돼 가자 너랑도 정주인은 어때? 젤리 없어요 젤리는 너무 좋아요 슬슬에도 붙여드릴까요? 아니 어디다 여기에서 피지어 썰어 아유 네 어젯 아유 그거 사올 수 있을 수가 없어 웨이팅 장난이니까 어 너무 습어야 한다 아침 열한 시 열 시 멘트 먹었을 때 한 번만 더 한 번 더 꽉 빠져나가 미지혜같은 차이 있어요 정말 diab리.. 부끄러워 으 으 으 으 으 고긴 버스입니다 으 제어 에 아 10 며칠 4 아 으 암줄 그래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게 부활이 되니까. 조금 더 많은 애들이 기를수있어요. 학습 조카가 여작활동하고 라는 증거가 아니고요. 아, 그게 회복해야죠. 매우 조카 фак 입고 있는데, 교칙이 허용한다면 수업 중에 꿈을 싣도록 해요. 그만큼 10년 활동을 갖게 되겠습니다. 좋다는 게 저는 그 말을 보고서 적응한 게 바로 보이고 덤방 이제 여러 가지로 술모가 좋습니다 아멘이 안 뺏기지 쓰레기 안 생기지 그러니까 값도 싸요 한 번에 500원이야 줄 나눠주시고 줄 나눠주시고 60짜리 이걸 어떻게 하면 초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성적이 올라간 애를 집필 평가가 올라간 애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중간고사 집필 평가보다 올라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안 수 있을까요 학생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거예요 그거 때문에 알게 됐어요 선생님 저 성적을 했어요 어 그렇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 그걸 알아보자 그리고 알아보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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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폰 노트북 나이스 나이스 한 방에 22개 아니 아니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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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까 그 카페에서 검색해 보라고 하시는 거지 아니 아니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 아니 그러니까 휴대폰이 인정서가 안 깔려있거든요 아 왜 왜 안 깔려있죠 검색 검색을 해야 돼 컴퓨터로 하하하하 인정서 있으신 분 예 대표로 보여주세요 예 성적으로 해서 예 오늘은 일찍 퇴근을 하셔야지 네 저는 퇴근 시간 사수야 매너가 아무리 정강해도 퇴근 시간을 보기만 안 돼 제일 못 가르치는 소리가 제일 명강인은 휴강인이요 휴강을 해야 될 만큼 빨리 끝나야지 예 말까 손절이네 여기 보셔서 성적 비교 탭이 있을까요 비교 탭을 누르시면 거기에 향상 1차고사보다 2차고사보다 지금 2차고사보다 지금 2차고사보다 비교하는 상상본수 1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반대로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1점 이상 올라가는 이 검색이 됩니다 이제 제가 한번 연결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1차고사 10월 toget 1차고사 1차고사 4 7강 10 Skit 13 15 12